자, 지난 늦겨울부터 정말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이 계곡살인사건. 피해자가 숨진 지 3년 4개월 만에 첫 법적 결론이 나오게 됐는데, 일단 검찰의 구형부터 정리해보죠. 네, 앞서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검찰이 이 씨와 조 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살인 및 살인 미수, 그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윤모 씨가 숨진 지 만 3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법적 결론입니다. 이 1심 재판은요, 참고로 지난 6월 3일부터 시작이 돼서 17차례 공판을 거쳐왔습니다. 자, 이번 선고 결과 양 변호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은혜, 조윤수 두 사람에 대해서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낚시터로에서도 살인을 하려고 했던 건 그것도 살인 미수로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은혜는 무기징역, 조윤수는 징역 30년 선고를 했고, 거기에 전자발찌도 20년 동안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야간에 주거지를 떠날 수 없고, 자기 정해진 지역 외에는 갈 수도 없도록 했고, 여행할 때도 신고해서 허락받도록 했고요. 못 받아서 눈에 띄는 부분이 피해자 유족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번 재판에 있어서 저희가 저번에 박 변호사님도 얘기했었잖아요. 쟁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범죄냐 부자기 범죄냐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됐고요. 결국은 자기, 어떤 행위를 직접 함으로써 범죄를 일으킨가, 자기 범죄라고 보면, 부자기는 해야 될 걸 안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번에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자기, 심리 지배, 우리 가스라이팅이 얘기하죠. 심리 지배를 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살인으로 이어졌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사건 반장에도 얘기를 했지만, 재판부에서 조금 공성 변경을 검토해봐라, 추가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 봤을 때는, 자기 부분은 좀 애매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보다는 부자기 부분도 봤던 것 같고, 자기 부분은 좀 힘들었다고 보이고, 그 부분은 좀 무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앞서서 부자기에 의한 살인 혐의, 이거 공소장에 추가할지 좀 검토해보라고 재판부가 검찰에 얘기를 했던 것이, 저희가 그때부터 재판부가 이건 직접 살인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하니, 일단 여론은 막 구글부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플랜비를 좀 마련해봐라, 이렇게 넌지시 알려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소장 변경을 안 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직접 살해니까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무죄. 무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죄. 무죄를 선고할 것에 대비해서, 이거 말고 부자기한 살해도 넣어놔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 그때 이미 재판부는 심정을 굳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아니, 두 번씩이나 그 전에 살인을 하려고 했으니까, 물에 빠지게 한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이라고 봤지만, 재판부는 그렇게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일단 직접 살해는 무죄였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계곡에서 이은혜를 비롯해서 조연수 등이 피해자한테 뛰어내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뛰어내려서 그래서 죽었다. 그럼 직접 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구하지 않았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살해가 된다고 하면 부작위가 되는 거고요.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그래서 죽인 게 결과가 맞아떨어졌다면 직접 살해, 자기 살해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렇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뛰어내리면서 심리 지배당에서 죽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그래서 직접 살해는 무죄를 받고요. 또 간접적인 어떤 부작위 사례를 유죄로 받는데, 그거 말고도 이미 살인 미수가 몇 번 있어요. 낚시터 살인사건이라든지, 또 보험사기잖아요. 보험사기, 특별 방지법 위반 등등은 유죄가 선고가 됐고, 그 유죄에 따라서 중형에 선고가 된 것입니다. 제가 교수님께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양경 변호사님, 그런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는 지금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보통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 형량이 자기에 의한 살인보다는 훨씬 덜 해야 할 것 같은데,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검찰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작위한 살인이라면 보통의 경우는 형량이 났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물에 빠트리지 않았는데 물에 빠진 걸 봤어요. 그런데 안 구해주면 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상황에서 안 구해준 건 처음에 내가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면 이은혜가 원인부터 제공을 한 겁니다. 물에 빠트리는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을 구해주지 않으면 사망할지도 모르는 것도 알면서도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부작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본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사실은 물에 들어가도록 한 것부터 의도가 있었다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 일단 우리 가족 여러분은 채팅창에서 이게 직접 살인이냐 아니면 뭐냐라고 일단 상당히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환영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경남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아닌 듯, 5명을 죽인 아닌 듯도 무기징역이에요. 교수님, 일단 이번 선고 1심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검찰에서는 가스라이팅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 살해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몇 번 이은혜가 요구하는 데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빙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조연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구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구해주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묘하게 사실은 자기에 의한 살인을 인정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아까 무죄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은혜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다. 절묘하게 그것을 뭔가 이렇게 이뤘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것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의 사례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점 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무기징역이며 또 행형 성적이 좋고 이러면 나중에 20년 이쯤 돼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되게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이 기자, 일단 이은혜, 조현수, 오늘 재판부의 선고 결과 낭독 때 표정, 이런 게 지금 전해진 게 있습니까? 이은혜 같은 경우에는 미동도 없이 재판장이 발언할 때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 조현수는 중간중간 바닥 쪽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요, 왼손으로 이마를 긁고 다리를 떠는 등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재판부로부터 무기징역, 징역 30년,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알고 있었다는 듯이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선고 뒤에 이은혜와 조현수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하, 항소를 한다. 자, 박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유족들 반응, 특히 누님, 고인의 누님이 그렇게 많은 참 아픔을 토로하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사건이 만만치 않은 사건이었어요. 증거는 다 없어져 버렸고. 나중에 이렇게 밝혀지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사형이 선고되기에는 한 명의 살인사건을 사형을 하기에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쉽지는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은혜한테 가장 중한 처벌이 나왔다고 보고. 그래서 유가족들이 좀 감사의 인사를 또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요. 또 매형이죠. 매형이 직접 그 얘기를 했으면서 치재진한테 증거가 없다고 보니까 좀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판결에 만족한다라고 했고. 특히 장인 어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TV 보지 마라.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발을 벗고 잘 수 있겠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항소심에서도 한번 다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은혜 사건 자주 전해드리면서. 그때 이은혜 부모님이 처음 이 사건이 확 이렇게 번졌을 때. 우리 그 착한 은혜가 그럴 애가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기자들을 탓하고 그랬단 말이죠. 뭐 부모한테는 잘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 이런 결과를 듣고 보니까 황망합니다. 그 부모님의 반응도. 뭐 사실 이은혜뿐만 아니라 이춘재 사건에서도 어머니가 자기 아들 착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을 부모의 그 어떤 그 입장에서 이해를 갖다가 우리가 한 요만큼 한다 하더라도. 저 상황이 되면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해서는 안 되고 입이 열 개라도 입을 다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무기의 징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1심에서. 그런데 이제 항소심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우리 박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한번 다음번에 국민 투표할 때요. 우리 사형 지금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우리는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국민들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